미찌 굿모닝 날씨가 참 화창하고 좋네요 어깨춤을 가르쳐주세요 어깨춤을 가르쳐달라고요?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돼요 되시나요? 책상에 박으셨어요? 안돼요 조심하세요 쉬우시죠? 이번엔 빨리 해볼까요? 느리게 해볼까요?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아니요 아잉 하나 둘 하나 둘 이거를 이제 앞뒤를 추가해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해볼게요 그리고 손 허리 손 허리 하나 둘 교수님 진도 너무 빠른 그러십니까? 교수님 너무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처음부터 글렀어 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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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예뻐요 누구예요? 수업에 집중하시라고요 자 이제 이거를 허리 손으로 하신 상태로 하나 둘 하나 둘 해주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팔이 안 뻗어져요? 교수님 어려워요? 교수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학생 네 여기까지 되셨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교수님 잘한다 교수님만 하지 말고 같이 해봐요 교수님만 하지 말고 같이 해봐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앞뒤로 왔다갔다 해주시면서 하면 되는데요 학생들 포기하지 말아요 아니 이제 시작했는데 쉬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수님 아파요 어디가 아프요? 손발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발은 지금 안 쓰고 있는데요? 어깨에서 오도독 소리 난다고요? 오도독 소리가 왜 나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론만 쉽다고요? 아니에요 왜 포기해요 믿지 먼저 가라고요? 안돼요 믿지를 너무 믿지 말라고요 그럼 전 전 누굴 믿어야 하죠? 믿지를 믿어야죠 거짓말 렛걸린다고 거짓말 치시는 분 너무해요 쉽죠? 쉽죠? 됐다고? 됐다 됐다 제가 이거 여러분 만나면 확인해 볼 거예요 교수님 강의는 딱 내일까지만 라이브로 진행하죠 오늘 밤샘 수업인가요? 그런가요? 전 자신 있는데 믿지는 괜찮은가요? 좋아한다 자 믿지가 믿지 좋아한다 좌우 반전이라고요? 좌우 반전이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써야 해요? 어떻게 해요? 잠깐만 반대로? 난 해볼게요 짜잔 잘했죠? 잘했죠? 이렇게 쓰면은 그거 좌우 반전되니까 이렇게 아빠가 오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딱 3시간 채우고 가고 싶은데 아빠 7분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덕분에 굉장히 신났고 재밌었고 오늘 하루 남은 하루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연습해요 믿지 알았죠? 제가 천천히 알려줬으니까 해야해요 아셨죠? 오케이 안녕 나 갈게요